자, 자미인이 통문자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FALLS TO THE GROUND. 음, 그 다음? 더, 잠시만요. 크라우드 치얼스. 크라우드 치얼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세 가지 방법 중에? 어, 하다시 더즈. 누가다 세 가지 중에? 하다시 더즈. 누가다 세 가지 중에? 어, 잠시만요. 하다시 더즈. 오케이. 그래서 이 선수가 남자라면 안방기로 받자? 시.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안방기로 받자? 잇. 이거 안방기로 받자? 잇. 어, 데이? 데이? 아, 아닌데? 그래? 그럼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아니요. 네. 네. 이거, 관중. 사람은 여럿이지만, 한 덩어리 취급합니다. 네. 한 개의 덩어리야. 만방기로 받자? 아, 이. 네. 그래서 전부 다 하다시 더즈고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run and pick up. I run and pick up. The bat. The bat.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너 뭐하니? 너 뭐하니? 내가 뛰어가서 방망이를 집어요. 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I run and pick up the bat.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do? 했더니? I run and pick up the ba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이번에는 내가 하는 행동이니까. 또 네가 뭐하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He, she, it. 아니니까 하다시. 달리다. 집다. 두 들어서 원래 모습 그대로 썼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am. 잠시만요. 뭐 이래도 되고요. I am a bad boy. I am a bad boy. Oh I am a bad boy. 오. The. The. Baseball games. The baseball games. The baseball games. Ok. 그래서 뭐가 틀렸는지. All. 라고요? All the. 잠시만요. The baseball games. 올더 베이스볼게임 올더 베이스볼게임? 올이 무슨 뜻인데? 올? 어...뭐뭐 이거 보세요 올 더 복스 이거는? 올 더 매... 매니? 머니 올 마이... 트렌즈 올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이 아니야? 모든 모든 책들, 모든 돈, 내 모든 친구들 여기 올이 왜 들어갑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어...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 잇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 what... is hard work? 아이고... 내구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 비동 사이즈 오케이... 그 다음에... 몬스... 아니... 몬데이 어... I carried heavy boxes up... 40 stairs carried heavy boxes up 40 stairs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 어디? 오케이... 봤고요 아이고, 박스에서 이상하게 써놨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아이고, 여기 heavy도 이상하게 써놨네 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 무엇? 무엇? 그 다음에는 누가다 만드었네요? 내가 옮겼다네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어... 하다시 디드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to s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아, 여기서 all the base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n say when is the day? 어... 잠시만요 I feel the... 잠시만요 I feel the... all the... water... water bottle 오케이...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다른 거 했는데요? 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all the water bottle all 쓰고 싶으면 bottles 해야 되고요 이거 말고 딴 거 했는데요? 뭐했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love my job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It is hard work It is hard work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하기로 한 거 준비해서 옵니다 잠시만요 저 모든 물병이랑 뭐가 있었죠? 안 가르쳐줘요 다시 보면 알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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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데 욕은 하지 마시고요 배준호 네 여보세요 잠시만요 I don't know 아... 아 아 아